안녕하세요.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발전방안의 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현대사회 맥락 속에서 어떠한 미래상을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작년에 수행하였던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미래 역할과 발전방안이라는 저의원의 기본과제 보고서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그리고 대학생들은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견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 AI 기술들을 필두로 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급격한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기관화일 것입니다.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의 평생교육기관의 평생학습기관화 비전이라는 것은 그리 최근의 요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5.3.1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열린 교육체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에 평생직업교육체제가 우상이 되었고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파 비전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1995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었던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좋은 직업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식과 정보가 무한대로 평창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의 사회와 같죠. 지속적으로 실용적인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학습만이 시대의 조류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은 평생학습기관화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9년에 추진되었던 고등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화의 비전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은 단발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변화 즉 사회 전반의 시대상의 변화와 발맞추어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기능은 비전은 다양한 형태로 사실 구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 방향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고등교육기관의 확대, 대학 전형 및 가정의 확대, 대안적 학위 가정의 도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등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성인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전형 방법 등을 확대하는 데 주목하였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형태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정보와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경제부흥, 4차 산행혁명 등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논의되어 왔었고 과거에는 정보와 세계화가 되게 중요한 배경이었다면 최근에는 4차 산행혁명과 같은 기술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되게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조에서는 인적자원 강구, 강력한 인재를 길러내자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전 국민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형태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인정했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는 일반 대학, 전문대학,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지방대학이 중요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 흐름을 특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0가지 정도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학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체제 전환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로 최근에는 학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학대되는 이유는 학습 대상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학대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과 같은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는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선택지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실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표와 같이 대학과 전문대학의 만 25세 이상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전문대학이 한 14.8% 일반 대학이 11.42%였던 것에 비하면 2021년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이 13.15% 그리고 일반 대학이 9.4%인 것을 보면 교육체제상의 어떤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만 고등교육,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교육기관이 차한 상황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학년기 학습자의 어떤 수요가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 어떤 위기와 함께 디지털 사회 도래, 기술 변화 그리고 고용 및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은 학년기 중심대학에서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이 변화는 곧 고등교육기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무게중심의 변화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를 했었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차단 현상입니다.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리 현상입니다. 차단을 뚫고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 내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영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분리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비효과 현상입니다. 성인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업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성인 학습자들이 진입하고 운영되고 그리고 결과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작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최근 5차 평생교육지능 기본계획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지원체제 시범 도입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은 중요한 의제로 지속적으로 지목받고 있고 주목도와 관심도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차 평생교육지능 기본계획의 6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요. 라이즈 체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장표에 나오는 것은 충청북도의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별 직업평생교육의 앵커 대학을 길러내는 것을 되게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 그리고 연구자로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고등학교육기관의 어떤 방향성, 비전 그리고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면담 그리고 의견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미래상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도출된 결과가 이 집 그림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려도 되는데 집으로 그리면 조금 있어 보일까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의 학년기 학습자 중심대학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 학년기 학습자 중심대학들이 조직적 전문성, 사회적 지역성, 자율적 공공성, 다층적 유연성이라는 네 가지 기본 속성을 달성되었을 때 단가형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평생직업교육이 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화, 통합화, 연계화라는 선택 전략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애주기형 평생직업교육대학, 사회참여형 평생직업교육대학, 그리고 교육허브형 평생직업교육대학과 같은 특성화된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가형 평생직업교육대학과 4대 기본 속성입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전통적인 학년기 학습자 중심대학 구조 내에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단가대학 혹은 학과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형태는 라이프 사업 등과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속성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첫 번째가 조직적인 전문성입니다. 지금 평생직업교육대학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될 때 기간 자체, 대학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자 한 명, 개인의 어떤 전문성에 기대고 있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역성입니다. 현재는 행정적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지역성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고유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평생직업교육이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적인 공공성입니다. 현재는 목적지향적인 재정지원 사업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래에는 성인 학습자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인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공성 그래서 민간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적인 가치를 자율적으로 실현하는 특성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층적인 유연성입니다. 정부의 제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거버넌스, 학사제도, 그리고 학과 내의 교수학습방법 등 다층적인 형태의 유연성이 갖추어져야만 곧 평생직업교육대학이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라도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선택전략과 생애주기형, 그리고 사회참여형, 교육허브형 평생직업교육대학입니다. 이것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의 기본 속성을 달성한 이후에 고등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단가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의 교육기능과 그리고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빗금치어져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영역의 일부 영역만을 성인학습자 중심 영역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서 다양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인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을 사전에 많이 마련을 해서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화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및 산업계의 수요율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공원의 기능을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통합화해 운영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연계화 전략입니다. 성인학습자의 폭넓은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생애주기형 평생직업교육대학, 사회참여형 평생직업교육대학, 그리고 교육허브형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은 다양한 경로와 종류의 학사제도,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해서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을 의미하고요. 사회참여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역사내 및 산업계의 수요율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 공원의 기능을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허브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은 다양한 종류의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그림을 좀 치우고 이렇게 좀 더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의 미래상은 조직적 전문성, 사회적 지역성, 자율적 공공성, 다층적 유연성이라는 기본 속성을 기반으로 단가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을 구축하고 각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화, 통합화, 연계화의 전략을 선택을 해서 생애중의형, 사계참여형, 교육허브형과 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래상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이 총 18가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기본 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제들을 각각 설명을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과제들은 다양한 연구 보고서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 그리고 전문가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정된 시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단기적인 과제를 넘어서서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전향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방향의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초저출산의 가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출생인구가 미래의 학습자 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향후 약 20년간의 학습자 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약 10년 뒤에는 급속도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 상황을 비춰볼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정책을 하나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논의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국민의 어떤 고등교육기간을 바라보는 인식 전체가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직업교육이 시장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3년 4월 3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공부할 아이들이 없으니 결국엔 업계의 1위가 꺼낸 파격 대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몇몇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교육기업들이 성인 학습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래의 전략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형상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의 준비 등이 대학만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경쟁기관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래 대응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과제들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특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이고 저는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때 선택 전략들, 다양화, 통합화, 연계화 같은 전략들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학재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로 학재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고등교육 체제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형 학습 인증 장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는 어떤 졸업장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성인 학습자의 학습 결과,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과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인증 장치가 있어야만 그것이 이류학이라는 어떤 불명의 타이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형 학습 플랫폼이 도입이 돼서 성인 학습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경계가 없는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세 가지 미래 대응 아젠다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논의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는 필형적으로 사회적 요청 속에 있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의 전생의 평생직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